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식스 시즈 레드크로우 미드시즌 리인포스먼트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은 아마 한국시간으로 11월 16일쯤에 되지만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제 12일인가요? 12일 저녁쯤에 13일 새벽인가요? 아무튼 그때쯤에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스트리밍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어떤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리인포스먼트 이미지는 제가 만든겁니다. 그냥 뒤에 레드크로우 이미지에다가 배경필름 같은거 넣고 이번에 업데이트될 대원들의 아이콘들을 살짝 추정을 하고 만든거구요. 이렇게 뒤에 뒤에 타창카 옷벗은게 되게 좀 눈에 띄긴 하지만 이렇게 커뮤니티 매니저 커뮤니티 관련하고 뭐 게임 만드신분 이분이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게임 디자이너 분이 저번에 레드크로우 하실때도 나오셔가지고 레드크로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셨던 적은 있는데 그리고 타창카가 주요 업데이트 내용이니까 타창카 성우를 맡으신 분도 나와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구요. 저는 되게 좀 신기했던게 레인보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성우가 성우가 그렇게 막 중요한 게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인상깊었던 인상깊었던 그런거는 거의 다 게임플레이였지 어 성우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하는거는 전 되게 신기하게 봤네요. 어 이렇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이렇게 되구요. FN4의 다길후라이님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제대로 잘 적어주셨는데 어 스트리밍 내부에서 게임 디자이너 분이 게임 디자이너 분이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건데 그 중에서도 몇개는 눈에 보이는거고 몇개는 설명만 해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불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몇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창카 스모크 퓨즈 밴딧 글라즈 그리고 이외에 나머지는 다 상향 그러니까 버프인 반면에 블랙비워드는 혼자서만 너프를 먹게 되었죠. 타창카에 실드가 추가되었고 불빈은 실드가 너프되면서 어 실드가 너프되면서 거의 한 세번 세번 정도의 너프를 먹은 네 뷰운의 대원이 되겠네요. 요원이 되겠네요. 스모크는 던지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게 좀 더 빨라졌고 좀 더 멀리 던질 수 있게 됐고 퓨즈는 클러스터 차지가 하나 더 추가 됐구요. 그리고 클러스터 차지가 총 5개를 내뿜는데 그 하나당 그 1점 그러니까 2.5m여서 4.2m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맞으면은 무조건 다운으로 맞아서 죽는거에 비해서 맞아서 다운으로만 무조건 하나에 하나에 맞아서 다운 2개 맞으면 아마 죽겠죠 2개 맞으면 그리고 밴딧이 3개였던게 4개로 증가했고 글라즈가 글라즈의 저격총이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나머지 반동 반동이 버프된거랑 그리고 뭐 실드 관련해가지고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나오지 제대로 언급은 그러니까 제대로 영상에선 제대로 보여주지가 않아가지고 일단은 네 타창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질 제가 유튜브 캡쳐를 해가지고 화질이 좀 별로 안좋은거를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특수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리창을 펼치고 재장전을 하고 이렇게 놔두는건데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요. 쉴드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 글씨는 러시아어로 로드 랍니다. 로드랍니다. 음 흠 흠 흠 흠 흠 흠 괜히 로드 창카가 아닌 흠 펼쳐서 줌을 하면 펼치는 순간 이렇게 되구요. 이게 또 깨져요. 이게 또 깨져요. 이게 또 완전한 무적이 아니라 쉴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HP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서지면은 이런식으로 부서집니다. 밑에 하단에 하단에 깨진게 보이죠. 다시 또 접으면은 깨진 상태에서 접으면은 그냥 깨진 상태로 접히는건데 안 깨진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접혀요. 쉴드를 접고 그니까 탄창을 빼고 이렇게 들고 들고 다니는 걸로 불빈은 딱히 딱히 제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불빈은 일단 좀 뺄게요. 불빈은 빼고 스모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모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던지면은 여기 밑까지 날라갔어요. 여기 밑까지 한순간 이렇게 바로 앞방까지 여기가 되게 긴데 원래 스모크는 에임을 최대로 비록 한 상태에서 던지면은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림 보이는 데까지 그림이 보이는 데까지 가겠는데 이번에는 좀 더 던진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 던진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 그리고 던지는 거리도 엄청 길어졌죠. 스모크도 간접적으로는 상향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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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퓨즈는 빨라지고 넓어지는 거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따로 커스텀 매치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젠 이렇게 밑에 세 개로 보이죠? 세 개로 원래 두 개였던 게 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고는 이렇게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밴딧 밴딧 배터리가 원래 세 개였던 반면에 네 개로 늘어났어요. 여기 이렇게 리인포스 한 대 각각 하나씩 있고 그리고 이쪽에 왼쪽 상단에 하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는 거 하나 있고 총 네 개가 있는데 어 일단 일단 밴딧의 상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뮤트 뮤트의 거리가 넓어진 거랑 거기에서 추가로 히바나 벽을 뚫을 수 있는 히바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모크 같은 경우에도 어 솔직히 스모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암호가 2 속도도 2이라서 그렇게 막 빠른 편도 느린 편도 아닌 거에 비해서 히바나 같은 경우에는 휘몰아칠 수 있잖아요. 공격 대원이긴 하지만 저도 그러니까 빠르게 러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모크를 까는 스모크를 까는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러쉬를 대처하기 위해서 스모크를 까는데 까는 속도가 낮다 보니까 거의 한 하나씩은 아끼고 죽는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암튼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상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타창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타창카는 이번에 좀 더 쓰이라고 확실하게 터렛 효과를 받으라고 그렇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타창카 같은 경우에는 카피탕 이 거의 저격 메인 저격이었죠. 솔직히 카피탕이 그 구역에 있는 공기를 태워가지고 질식사 하도록 만드는 건데 타창카는 아예 안 쓰다 보니까 카피탕을 커버할 수 있는 애가 별로 없기도 하고 무튼 그것도 있고 겸사겸사 타창카의 존재 존재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하나 두개 해가지고 총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장난질을 하라고 유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일단 장난질을 하는 것 자체가 로밍을 로밍을 다니는 로밍을 다니는 캐릭터가 하나가 준다는 거잖아요. 밴딧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는 그니까 그니까 다음에 나올 다음 연도에 나올 캐릭터가 아마 제 생각은 어 속도가 암어졌고 속도가 좀 빠른 그런 로밍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나올 방어팀 밴딧이 지금 배터리를 4개 줌으로써 밴딧이 거의 뮤트급이 됐어요. 뮤트급 뮤트급이 되었다는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니까 리임포스에 깔고 그니까 리임포스에 4개를 깔고 그리고 리임포스 2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일단 내가 10호니까 10호를 제외하고 그런 10호가 아니더라도 와이어를 설치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와이어 2개 리임포스 2개 보자 그거 리임포스 2개 밴딧 그거 밴딧 밴딧 그게 배터리가 4개 까지라면은 총 총 몇 개를 설치해 총 8개를 설치하는데 그니까 8개를 설치해버리면은 그니까 로밍을 못 나가요 로밍을 그니까 창문을 깨고 스폰키를 한다던지 아니면은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유리한 지점에서 대기를 탄다던지 그게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밴딧의 지금 효능이 그니까 밴딧의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아마 좀 게임 디자이너 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 로밍이 아니라 밸런스형으로 밸런스랑 그니까 뮤트랑 똑같이 아예 그니까 그냥 설치를 하고 막는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밴딧을 대부분 로밍으로 쓰기도 하는데 로밍 쓰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애초에 MP7 자체가 SMG이기도 하고 그리고 SMG 자체가 되게 좋은 총이에요 MP7이 좋은 총이라서 대부분 좋은 총이라서 대부분 좋은 총이라서 대부분 로밍을 갈텐데 로밍을 못 맞게 로밍을 못 가게 로밍을 못 가게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내년에 나올 캐릭터 중에 한명이 로머 이지 않나 그니까 진짜로 밖에서 상대할만한 그런 오퍼레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라즈 보겠습니다 글라즈 솔직히 글라즈가 좀 많이 느렸죠 그니까 물론 저격총이고 맞으면은 한방 이기 때문에 맞으면 한방이기 때문에 되게 OP의 느낌이 크기도 컸었고 그리고 애초에 글라즈 전용 맵이 따로 있죠 비행기 그니까 대통령 전용기 라고 불리우는 비행기 맵에서 유일하게 창문이 깨지는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맵에서만 자주 쓰이고 그 이외 맵에서는 자주 안 쓰이죠 네 저격 포인트가 없는 맵이 또 있고 그니까 대사관 영사관처럼 영사관은 아예 저격 포인트가 없 없 없기로 없기로 유명하고 그것말고도 뭐 애초에 저.. 저택맵에서는 너무 교정거리가 짧아가지고 그니까 속도가 느리면 느린 그니까 느린 순간 발사속도가 느린 순간 일단은 상대한테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라즈 이번에 제가 본거로는 좀 많이 빨랐어요 그니까 4발? 그니까 좀 많이 많이는 아닌데 그니까 탕탕탕 하던게 탕탕탕탕탕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쏘긴 하는데 근데 약간 펠릿이 씹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불릿이 그니까 한발 쏘면은 그 한발에 맞게끔 구멍이 엄청 잘 뚫리거든요 지금은 지금 잘 뚫리는데 어... 그니까 너무 빨리 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월샷이 그니까 벽을 뚫는게 그래서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벽샷의 카모 그니까 벽샷의 DMR 보다는 훨씬 더 느린 속도로 가는데 그래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월샷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벽샷의 DMR 보다는 확실히 좀 더 크게 뚫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네요 그니까 버프는 의미가 없고 솔직히 버프는 솔직히 따지면은 카베이라랑 스모크랑 프로스트랑 펄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억혹이 없 억혹이 없기 때문에 그니까 레드닷 레드닷으로 창문을 깨고 쏘기만 해도 상대방의 헤드라던지 그런걸 되게 맞추기 쉬웠었는데 비해서 또 버프를 먹어가지고 이번에 그냥 아예 진짜 무반동 SMG를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진짜 프로스트랑 카베이라는 정말 좋거든요 연사속도도 정말 준수하고요 스모크는 제가 잘 안써봐서 보겠네요 펄스랑 캐슬의 UMP 같은 경우에는 좀 느려가지고 그니까 만약에 연사속도가 좀 느린 느린 감이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그니까 역으로 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잘 안쓰긴 했는데 프로스트랑 카베이라 같은 경우에는 연사속도가 되게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 버프를 받는다면은 확실하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쉴드의 폭발물 저항증가는 잘 보겠네요 이거는 영상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니까 이거는 그니까 몽탄의 직접적인 상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언급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말을 꺼낸 거라고 들어서 영상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영상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찍었을 건데 분명히 없기 때문에 네 어 여기까지 네 리임포스먼트였습니다 마지막 시즌 강화 그러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본 소식이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는 한국시간으로 12월 16일날 15일날 쯤에 되고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스트리밍으로 통해 알려준 것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렸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레드크로우 미드시즌 리임포스먼트 였습니다 최대 이번 이번 시즌 중간 패치로써 최대 수혜자는 몽탄 그리고 퓨즈 인거 같네요 몽탄 퓨즈 밴딧 정도 되겠고 그리고 쉴드 그러니까 C4를 어느정도까지 막느냐에 따라가지고 몽탄도 이번에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최대 피해자는 블랙비워드이죠 그러니까 블랙비워드가 총기 너프 이동속도 너프 그리고 유리 유리탄이 그러니까 HP 반씩으로 나눠가지고 두 번 쓸 수 있게 만들었는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블랙비워드의 방패 창이 HP가 반피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창에 한발 두발만 꽂아도 죽는 그러니까 블랙비워드가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비워드는 블랙비워드는 좀 더 아슬아슬해진 그러니까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상향이었다가 하향 어 그래도 이쯤 되면 하향 먹었지만 그래도 쓸만하네 하다가 또 하향 먹었지만 어 그래도 쓸만하지 그래도 하다가 이번에 들어서 좀 많이 좀 깎였기 때문에 밸런스가 그나마 났다 그나마 맞는거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C4 관련해가지고 몽탄이 되게 좀 잘 막는다 한다면은 뭐 근데 애초에 솔직히 블랙비워드랑 몽탄이 같이 다닌다고 한다면은 에 그거는 그거대로 정말로 암이 암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진짜 해결하려면은 임팩트 스루 임팩트 그레네이드나 아니면 C4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밖에 없었었는데 무튼 이번 패치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타창카가 타창카가 타창카랑 글라즈 가 좀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패치로써 네 어 정말 하고싶네요 근데 진짜 글라즈 한번 한번 파볼까 진짜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